안녕 안녕하세요 이 사연이니까 채끝템입니다 오늘은 누구 두둔 가오스랑 아니죠 옛날에 뭐였죠 갖고 올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야기를 해줄게요 근데 어느날 드래곤이랑 어 죄송합니다 어느날 드래곤이랑 성이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난게 되었습니다. 금방 이 전자의 승자는 누가일까요? 드래곤 이길 것 같은 사람 손들어요. 전요. 저도 모르겠어요. 사람도 힘을 학교에 엄청나게 쓰거든요. 여러분들은 이 카오스도 설명해 주죠? 왜 이렇게 입이 빠져? 됐다. 너도 이렇게 싸우게 됐습니다. 싸우자! 이리와! 싸우자! 대장애 뻘 땅. 대장애는 누구냐마. 과연 열심히 했어요. 드래곤이 공격했다. 빨리 빨리! 싸우자! 여기서 제 두번째 골이 약한 일. 너무 무섭다고 총을 나아버렸습니다. 연주를 년의 놈이 cyt 놈이 자 자 자 자 이렇게 해봐 마지막 부방장 남자 부방장은 위에서 카사 있어 너 갈고리 갖고 있는 애 갈고리로 총 갖고 있는 애 총 갖고 뭐하는 거야 총 갖고 싸와야지 총으로 얼굴 가리면서 싸와 대장님 앉아있어도 돼요? 응 얼굴이 가려야지만 얼굴은 가리만 안되지 얼굴이 나이 해 어때 대장님 다다따 으아 으아 다다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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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곤 조금 당했다 화살이도 핀 핀 핀 핀 으아 야아 어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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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사야죠! 캬!!! 공격이 너무 쌌습니다. 으익! 오늘 광장력이 날라가네요. 으익! 아퍼! 으익! 하하하! 네모 어떠냐 드래곤 이바 했음 하하하 이 단련첩 내가 진짜 공격하겠다 빙군 여구야 공격했음 스카브스가 날라갔음 상처났음 지루 받았음 기절했음 니가 했다고 해요 그냥 니가 했다고요 딩 기절 불러놨음 대장님 칼잡이 총조 아 여기 칼이 있구나 그냥 기절한 부반자칼 헛 어디있지 여기있다 뚜둜둜둜둠 어떻게 나올거지 형 이게 칼잡이다 대장에 말했음 대장에 말했음 헛 그리스가 바다라 가다라 가이사비 바다라 가이사비 바다라 그리스 가이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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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렉 나이기 파워 가이사비 퓨이 가이사비 가이사비 좋아 라는 파이사비 구경 오우 수용 야 야 자 앗 뜨거 볼을 볼을 봐봐요 여기있죠 양초에다가 쭈용 쭈용 이렇게 돼 봤어 너무 뜨겁겠죠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아이고 힘들다 어 나 사라졌다 나 줘 이거 내꺼야 도반장이 탈라고 했어 줄게 도반장의 옷 $3세명 심화 다디 공격 총살기 대답해 노 좀비 내 이름이 좀비예요 이상놈..이름이 너무 이상함 이거 파란예 얘는 파란이고 화사에 두고 있는 애는 얘요 그 다음에 퉁되고 있는 애는 얘요 다시 공략해 이거 칼 갖고 있는 애들은 이거 던져서 공격해 어 우리 둘이 다 할지 준비 너 준비 너 나는 이 발은 얘도 남자 무반자도 남자 무반자도 으 공격했다 2 총 갖고 있는데요 나도 공격해 알겠지 다들 공격하는거야 나 이길 수 있다 띠용 당했다 그러면 우리 하체 공격 띠용 까 까 너무나 셌음 너무나 셌 그러면 제일 bard 이렇게였던가? 이렇게다 생각났어 기댄 됐어. 봐봐. 정보할게요. 1, 2, 3, 4, 5, 6, 7 우승부가 되었네요. 그러면서 웃 그러면서 우리 둘이는 힘일 것 같다고 지니게 되었습니다. 끝 오늘 오늘은 가오사랑 손 갖고 놀아보대 어디서 하셨나요? 개운다 하면 되겠다.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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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주세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바이빠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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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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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